보고 갑시다 뭔 순간 전가? 보내주신 에버님 감사합니다 삼다수만 나와서 맨날 그래픽이 안 좋았었는데 이제 드디어 콘솔 제대로 나온다 그래픽 좋다 저 이불이니 안했어요 뭐야 딜리스도 있네 뭐야 어떻게 저렇게 매달려 어떻게 저렇게 매달려 어떻게 저렇게 매달려 어떻게 저렇게 매달려 뭐야 둘이서 싸우네 뭐야 저건 뭡니까? 사람 부르는건가? 헐 헐 몬스터 헌터 월드 헐 뭐야 총도 나와? 총이 원래 있었나? 헐 헐 헐 헐 고기 헐 웃기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 몬스턴트 잘해요 저 몬스턴트 프로티오드 했었어요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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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로피콜 6 약간 리오렌스 나는데? 더 큰, 더 큰, 더 큰, 더 큰 똑같은거지? 어? 어디랑 똑같은거지? 뭐? 자유연수상 가지고 왔어 자유연수상 가지고 왔어 트롤피코 6. 트롤피코 6. 뭐야. 눈에 스위치로 껐어. 또 독재를 해야 되겠구만. 은근히 많이 나와? 안 망하고 잘 팔리다 봐. 재미있으니까. 보이소 6야. 아 이거 귀엽던데. 완전 힐링 게임. 기대합니다. 농사. 옷가게도 차릴 수 있나봐. 농사. 똥머리. 뭐야 여기. 밤에. 집 같은 거 지을 수 있고. 흐흐. 흐흐. 재미있을 것 같다. PC로도 나오네. 스팀이랑 액박. 풀 수는 안 나와? 이거 왜 풀 수는 안 나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니누쿠니. 한글 아니라서. 하긴 힘들듯. 이 일타이 그렇게 명작이라며. 그리고 누구였어? Ferdinand 영원한 Ferdinand Ferdinand 오늘날까지 정상하네 LS INS 이번엔 나온 그래픽이 이런 그래픽이라고? 전혀 아니던데 아 배틀그라운드 이제 저 이제 뛰어 넘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맨날 부시거나 돌아갔어야 되잖아 슈퍼슈퍼하거나 이제 벽 넘어갈 수 있어 차도 넘어가네 이거 스턴트 가능하겠어 창문까지 간 뒤로 버티고 있다가 한 발에 나오는 거지 흐린날 이건 뭐야 비오는 날인가? 일몰 일몰 엄청 안보이겠다 여기 숨어있으면 이렇게 일몰인데 숨어있으면 안보이겠어 간디메타 조상은 가능하겠어 새로나온 뉴건 7.62탄 쓴다고 하네요 제이슨을 피하는 것을 생각해버렸다 AK탄 쓴대요 저거는 에어드랍으로만 나오나던데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라이프스트레인지 라이프스트레인지 어제 봤어 엑스컴 엑스컴 최저가 좀 고쳤나? 제미는 있는데 그때 최저가 때문에 좀 고쳤겠죠 어 이번에는 인공지능이 학습해가지고 맞춰가지고 공격한다던데 딥러닝 하나봐 쯔어 탐나 쯔어 앗 아 아 아니 총을 이렇게 앞에 쏘는데 어떻게 빗나가냐고 엉 odpow 이렇게 빗나간다니까 이렇게 끝나고 나니까 요렇게 쏘면 돼 말이 되냐고 얼굴에 갖다 꼈는데 엑스컴 디엣씨 그래 하긴 나도 배틀그라운드 할 때 앞에 있는 거 안 맞긴 한다 디엣씨가 좀 크게 나오나봐 어거스트 29일 아 아씨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난 이 시리즈를 거의 안 해봐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데 우리 형이 좋아해 이 장르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같은 거 마성의 게임 아 리마스터? 아 리마스터에요? 디피니티브 에디션 4K 그놈의 4K 어 근데 그래픽이 엄청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엄청 차이 나는데? 오 줌 레벨 아 더 멀리 볼 수 있다 몰티 엑스팍스 라이브 몰티 에이저 아 베이저 세기 세기 갓길이 가지고 다 끝 쓸어버려? 액박 윈도우쉽 액박이랑 윈도우쉽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거 어색클래 어제 바지 안왔나? 왜 또 했지? 어제 또 나왔나? 트레일러 유비할때 또 나왔나봐 트레일러 쩐다 진짜 역시 유비야 C.O.L. 링 8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친님 친우엘 구독 판녕합니다 미사유지 미사유 믿고 사는 유비 아니겠습니까 그리피 언제 좋은데? 프리도 하면은 보너스 미션 준대? 네 네 네 이번엔 브린저도 앱으로 같이 나온다는데 한가라도 해줄라나? 우리나라에서는 좀 별로 인기 없을 스타일이야 우리나라에서 싸들어 태기지 이게 총 쏘는 것도 총 쏘는거지만 RPG처럼 아이템도 모으고 그러는거라서 계속 할 수 있는 게임 템 먹고 계산 먹고 하는거라서 레이드하는거 외국방송 봤었는데 개오랫동안 싸우던데? 총을 계속 갈아내면서 엄청 오랫동안 싸우던데? 와우보는줄 알았어 총둔 와우 내게서 인기 많아요 데스티 1 인기 많았어 2도 인기 많라나? 지금 벌써 구매가능해? 선점할수 있음? 아니 너노? 아 어제 못봤네 디불거네 디불거 연어관영 타비바론 자제 뭐지 턴제인가 해겐슬래지 같은거야? 뉴터널시티라고? 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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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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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시티 같은거긴하지 이것도 이제 외국에서 인기 많은 헤헤헤 외국에도 일부러 보면 약간 좀 금미래 금미래랑 미래에 SF 되게 좋아해 예기인들이랑 싸우그러 2인거같은데? 2017? 지금 이미 나왔나요 이거? 마벨 대키콤 마벨 대키콤 마블 대키콤인데 왈페이셔처럼 하는건가? 원래 마블 대키콤이라고 대결하는거 있었는데 대전게임처럼 인피니티 이거는 rpg같은건가? 존니 존니랑 타노스랑 너무 차이 나잖아 기옥이렛 스트라이드 위류 롱맨이 진짜 이상하다 안어울린다 롱맨이 진짜 이상하다 안어울린다 롱맨이 진짜 이상하다 안어울린다 롱맨이 다 괜찮은데 류도 좀 추니라는게 괜찮은데 롱맨이 좀 깬다 롱맨이 좀 깬다 롱맨이 혼자 있다만해 롱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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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대전게임 맞아요? 아 그래? 롱맨이 지금 할 수 있나봐 이게 어저께 소개됐으니까 스토리 데모는 지금 할 수 있다 인공하트랙 다 본거 같은데? 아 마블 있다 마블 마음템 블랙 2가 나오네요 나 이거 원했었다가 극딜 먹었었는데 생각난다 원 처음 했었는데 혼수쟁이들이 초극딜 먹여가지고 빡종했던 것 같은데 이거? 견제심은 비슷한거야 오드 같은 것도 많고 그래서 무슨 한 명 키워가지고 막 왕도 될 수 있고 막 그랬고 전쟁식물처럼 할 수도 있고 전쟁식물처럼 할 수도 있고 막 퀘스트같은 거 해가지고 키우는 것도 있드만 자유도가 좋다고 해야되대 이거 인기 많아요 이거 이거 방송 전문방송도 많을 정도로 인기 굉장히 많은 게임 우리나라에서도 그래픽이 많이 조여졌다 만투앤블레이드 스파이점이 아직 안 나왔어 스파이점이 아직 안 나왔어 스파이점이 아직 안 나왔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 뒤에 뭐야 저거? 가봐 헐 뭐야 콜옵은 저격이지 얘네 어렸을때 콜옵은 2인가? 나쁜놈이라 저격대회를 하다가 진거 생각난다 룸바치였는데 그놈은 집에있고 저격대회를 하다가 포로버터 11월 3일 베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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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 해적게임이죠? 잠깐만 봤는데 데포 쏘는거 보니까 갓게임이던데? 역시 유비다 이것도 유비구만! 리코 삽시다 유비 한글도 잘해주는데 한글이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베드만 베드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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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어 맨 안나오나? 플레이어 리마스터인가요? crazy 아... 트레이어 진짜 잘 뽑는다 잘 뽑아 아... 아... 어... 뭐야? 뭐지? 문호인데 문호? 바다 싸우면 크라켄에 빠질 수가 없지 아 케이지 생각나라 아키에디도 배만 연락하고 놀았는데 그쵸? 그게 없네? 플레이 화면이 없네 플레이 화면도 본거 같은데 어디갔지? 플레이 화면도 괜찮던데? 2 2 2 2 4 5 5 5 5 5 5 6 5 6 7 8 8 10 11 12 12 13 14 12 15 16 15 15 15 15 15 16 16 15 15 16 15 16 16 너무 재미없었어 풍자야도 실시하는 분이야 트레이너 잘 뽑았다 속겠어? 피해 위기는 왜 이렇게 좀비 들어와 배도 탈 수 있는건가? 야 뭐야 탈거 엄청 많네 개미 개 재밌어 보이는데? 실제로도 버터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는 그런가봐 뭐해 뭐 뭔거 같은데 이게 대충? 이거 보고 게임하자 트레일러 보다가 날 새겼어 뭐해 그래서 맞나요? 멘트로 그리고 너는 살아있어 죽을때 다시 죽을때 마리오가 왜 안나왔지? 마리오가 왜 없어? 이슬이 2017배브 나온거 보셨나요? 네 봤어요 이슬이 2017배브 나온거 보셨나요? 네 봤어요 제 잔인은 이 엘플로우드의 소중이었어 넌 보일 수 있었나? 넌 보일 수 있었나? 넌 보일 수 있었나? 너는 누구나? 아니지? 아라곤처럼 생겼냐? 아라곤 맞나? 이게 반지의 제한 스토리 아니야 이게 뭐냐? 뚝뚝 생겼네 아라곤이랑? 뭐 드라곤 뭐 이런거 아니야? 파라곤도 있잖아 아라곤 파라곤 아라곤..아빠 아니야 아빠? 흐흐흐흐 뭐야 이 아저씨 왜 나와? 봐봤네 마리오가 없네 마리오가 없네요 보내주신거니 마리오가 없네 일단 닌텐도 한신데